안녕! 연수와 상냥과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상냥 이야기를 도와드릴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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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은 예수님은 잡혀갖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았어요. 근데 이 재판사가 말했어요. 너가 진짜 왕이냐? 라고 말했어요.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. 나는 왕이다. 인나에서는 왕이 아니다. 라고 말했어요. 방패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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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말했어요. 예수는 죽일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재판사가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죽여야 라고 했어요 고마워 그래서 대판사가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고 예수를 주리라고 했어요.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막 산을 올리게 해서 십자가를 들고 산을 올리라고 했어요. 아프겠다. 너무 아프네요. 누구에게는 지지아가가?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이 거기에 걸려있어요. 저의 이름은 지지아가가. 저의 이름은 지지아가. 남편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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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산이 다 올랐어요 산이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차가위 못 박혀서 못 박혔어요 가시 왕관을 쓰고 모서리 탁탁 해서 못 박혔어요 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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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이 죽을려고 하니까 하늘이 어두워졌어요. 그래서 이제 죽을 시간이 됐어요.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어요. 그래서 죽었어요. 그 다음에 죽고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셨어요.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큰 사랑이에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비웃었어요. 다른 사람은? 다른 사람이 살 찍고 왜 자기는 못 살이야?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나쁘죠. 이제 죽었어요. 이제 죽었어요. 그래서 죽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두고 정말 큰 돌이 무덤을 막았어요. 정말 무겁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신체는 못 가져가요. 너무 편해요. 그래서 이 금요인은 이 금요인은 엄청나게 슬프게 된다는 거예요. 이로인아이는 진짜 해피일까요? 이로인아이는 진짜 해피일까요? 아무것도 안 눈치네. 담배기 2x2 뭐지? 이상한데? 이상한데? 이상하지 않으면? 그거죠?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우리 이거 십자가 있죠 십자가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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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